그날은 AD 31년 니산원 월 14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달력과 조금 다르겠죠 AD 31년 니산 월 14일 아침 한 8시 정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한 4월 초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문 안에서 한 큰 무리가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면서 이제 성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군중들 속에서 야유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우는 소리가 들리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들이 섞여서 아주 혼잡하게 들려오면서 지금 한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힐 3명의 죄수들을 끌고 오는 광경이어서 이제 그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아주 참혹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곧 시작될 성스러운 6월절의 절기의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그 군중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또 그 사람들이 앞장서 있는 겁니다 소리를 더 드리고 군중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이제 그들의 상귀되고 또 조소하는 얼굴이 현저하게 지금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한번 그렇게 지금 상상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명의 죄수 가운데 중간에 끌려가는 한 죄수가 있는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버겨온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양 두 죄수는 그래도 이제 소리를 지르고 불평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죄수는 정말 쓰러질 듯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걷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이제 로마 군병인 4명이 이 사각형을 만들어서 지금 창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맨 앞에 그 4명 로마 군인 말고 또 한 명이 맨 앞에 서 있는데 천병처럼 그 사람은 이제 바로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가운데 있는 그 죄수의 이름과 그 죄의 명을 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인데 이러한 십자가의 형틀에 처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마치 사람들에게 그렇게 크게 광고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과 죄의 명을 들고 하는데 그 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제 빨리 일을 끝내자는 듯이 지금 재촉하는 군중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또 이 연약한 죄수는 힘이 없이 비틀거리면서 한 발자국 가고 또 한 발자국 가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또 로마 군인이 자기는 빨리 지금 이 십자가 형을 빨리 치르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처자가 기다리는데 그래서 또 회찍을 내려칩니다 그러면 이 죄수는 또 조용히 일어나서 또 십자가를 치고 또 걸어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또 몇 발자국 걸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군병이 또 전혀 동정심 없듯이 그냥 차 찍으러 그 사람을 내려치면 또 그분은 할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또 들고서 일어나서 또 몇 발자국을 걷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 세 번째 쓰러졌을 때는 도무지 이 죄수는 일어날 수 없는 듯이 그만 땅바닥에 엎드러집니다 이 같은 시간에 한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지금 방향이죠 그는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 나라 근처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방에서 6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순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거무틱틱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외적이 침입해 들어와서 쫓겨서 흩어져 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민 간 사람들을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민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아마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얼굴이 완전 흑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백인도 아닌 감찹찹한 스킨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돈을 몇 년 동안 잘 모았겠죠 유대인이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도 사실은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몇 년 동안에 돈을 잘 모아서 유대인에 올라가서 그 정말 한 번 가서 6월절 양을 잡는 것을 정말 한 번 보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그가 돈을 모아가지고 아마 유대인에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 호텔들이 방이 다 찼기 때문에 아마 밖에서 좀 외곽에서 여인숙에서 좀 싼 방을 얻어서 자고 아침 일찍이 6월절 양이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올라오는데 한 무리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모르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지금 올라오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지금 집에 돌아가서 자기 부인과 자기 아이들에게 자기가 이 성스러운 절귀를 다녀온 것을 좀 얘기해주고 관광한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두리번거리면서 지금 찾고 또한 보고 또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큰 무리가 거기에 행진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지금 다가오는 군중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얘기를 듣는 겁니다 비켜라! 유대인의 왕이 나가신다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조롱 섞인 얘기지만은 야유지만은 그러나 이 구레네 시음원의 귀에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그의 큰 관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의 이름과 그 죄의 목을 쓴 그 간판을 들고 있는 그 로마 군변의 손을 가만히 보니까 참 이상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죄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진리를 전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과 야유와 조소와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조소와 야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알아보자 하는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간판은 구레네 시음원 같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관심을 일으키는 좋은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 두 한 무리와 정말 6월절 양이신 그 예수님을 정말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잡기 위해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한 구세주가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데 6월절 양을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구레네 시음원이 그건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래도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셨을 때 그때 로마 군인이 그를 일어나라고 때릴 때 사람들은 옆에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그때 아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라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힘있게 몇 천명을 호위하던 자가 왜 십자가 하나 못 질까? 일은 안 보시지? 라고 이상한 그런 표정과 말로 야유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너무 참혹한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그렇게 표현하기가 쉽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광경을 제가 말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너무 끔찍한 장면이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쓰러지셨는데 밤새도록 신문과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음식을 잡수시지 못하시고 그보다도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정죄의 느낌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로마 군인이 혹시 예수를 도와줄 자가 없나 해서 두리번거릴 때 그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아휴 왜들 그럴까 아무리 죄인이라고 이뤄서니 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는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으로 순박하고 동정적인 시몬이 그렇게 동정에 표시를 했을 때 그때 로마 군인이 너무 현저하게 다른 한 명을 보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야유하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물론 그 여인들 가운데 몇 명은 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혀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혀 그 군중의 휩싸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동정심을 발휘했을 때 그때 이 군병이 어 그래? 그럼 내가 지구가 그래서 그를 강제로 불러다가 바로 그 십자가를 지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빨리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어서 조급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한 것이지 예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레네 시몬은 하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구하도록 부탁한 그 로마 군인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쓰러진 예수님을 도와준 마음의 동기가 하늘과 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생각이 온 천하의 하늘 앞에서 다 드러날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었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되었고 똑같은 입장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척에 기록하실지 아니면 죄의 측에 기록하실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점표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참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억지로 끌려서 지금 지고 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6월절날 여행을 온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그 돈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다니 이 창피하고 모욕적인 일을 내가 당하다니 그 당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골목골목을 돌아서 많은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날 보지 않을까 이게 소문이 나가면 내 아이들에게 이게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 말이죠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저분이 목사님께 하시는 그 일과 사업에 좀 크게 좀 돕고 싶은데 아니면 거기에 참석해서 좀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저 장노님의 아들이 이제 곧 장가 들려왔는데 그 장가 드는데 지장이 생길까 봐 조심하고 있는 것을 목사님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이거는 그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비일비재하게 이런 선택을 우리 앞에 둡니다 그렇죠? 아마 이 구네의 시모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 소문이 퍼지면 내 아이들 장가하는데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강요당에서 원치 않는 십자가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의 동반자입니다 갈보리의 동반자 그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반자로 걸어갔으나 그러나 그는 억지로 줬어요 억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따져보면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억지로 걷는지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오던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인지 알지만은 진리를 억지로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세상에 세상에 구레네인이 구레네 시몽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것을 지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는 것인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과 기꺼운 마음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하는 동기로 십자가를 지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문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실행하는 십자가의 그 사형 방법에는 세 가지의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의 먼 길에 골목 골목을 돌아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제 고통이 있고 또한 구덩이의 판담에 못 박힌 채로 들어서 올려서 내리면 그 몸의 무게 때문에 쭉 처지면서 살이 다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어디 있나 가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어떤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나가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력을 부인하고 저 앞에 거꾸로 지고 굴복하면 그 다음부터 십자가가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경험이 선제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계속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를 너희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내가 맡은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같이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언제 좋은 편안한 길이라고 성경이 언제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 다 알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은 좋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하냐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또 재생활 가운데 고통이 없어 오십시오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죽어요 고통이 없죠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은가 나는 또 아주 즐겁고 참 평하다 할 때는 또 무엇이 오고 또 조용하고 잠잠할 때는 또 무엇이 와서 흔들고 또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자식 때문에 어렵고 어떤 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때는 육체병이 나고 어떤 때는 남이 괴롭히고 쉴 날이 없죠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경험이 있어야 내가 죽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고통이 없으면 내가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죽을 필요가 없죠 좋은데 왜 죽어요? 고통스러워야 죽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담과 그 상대방을 향한 고통에 동참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같아요 제가 많이 보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갈보리 언덕에 다 내려놓고 이제 굵은 땀을 씻는 구레네 시몬이 드디어 예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가만히 그가 힘들면서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창피하고 모였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서 이제 땀을 씻으면서 저쪽 그늘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게 있다 내가 마음을 다 쓰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고난, 자기 수치, 자기 창피에 지금 집중돼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어떤 땐 우리의 시련에 그냥 톡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참 이상하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두 그 강도 다른 사람들은 소리소리 지르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가운데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준 그 죄수는 왜 한마디도 없었을까 그리고 다시 얼굴 보니까 그 얼굴이 거룩한 겁니다 그 얼굴이 아름답고 좋았을 이유가 없죠 가시관을 썼으니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광야에서 따온 그런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이렇게 엮은 것을 제가 가서 보았는데 그걸 팔아요 거기 가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옆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캐온 그런 가시는 유난히 길고 빼죽합니다 참 길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만약 저런 가시였으면 참 예수님께서 아프셨겠다 참 아프셨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피가 얼굴에 범벅이 되고 예수님의 수염에 흘러내려서 거기에 피가 덕지덕지 방울돼서 이렇게 붙어있는데 그 얼굴이 무슨 인상적인 얼굴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거룩함과 인내에 구레네 시몬이 놀라버린 겁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표정에서 배어나오는 순결함 때문에 갑자기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창피와 모욕을 잠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신음소리를 보면서 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가운데서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십자가 못 받고 친 그 죄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산전 잊지 못할 놀라운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죠 아니면 여러분을 핍박하죠 욕하죠 그거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헬라오 원어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빌라도 법적에서 채찍 맞으실 때 예수님께서 소리 들으시지 않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가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와서 푹 씌울 때 아파서 그냥 비명을 지르시는 그 비명 대신에 예수님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지치다가 넘어지실 때 채찍에 맞으시면 아버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 저걸 죄로 여기지 마세요 아버지 지금 모릅니다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성령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내가 노력할 때까지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소리를 지르시지 않고 아마 그 양편의 두 강도는 난리를 쳤겠죠 별 소리 다 지르고 별 욕지거리를 다 하고 그때 예수께서 그 비명 지르고 싶은 그 소리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 강도가 있는데 참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의 표상이잖아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이 지구상 가운데 높이 들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은 옛날에 실제로 지리적으로 옛날 에덴 동산이 있던 장소예요 그 중동 지방이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기서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 때 거기 많이 살던 사람이 그렇게 휩쓸다녔습니까 거기서부터 인구가 퍼졌으니까 지구의 중심의 십자가가 썼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양편에 두 강도가 두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들이 상징하는 두 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 편이에요 똑같은 거리에 있어요 두 강도가 한 사람은 30미터 한 사람은 5미터가 아니에요 꼭 한 1미터 2미터 3미터인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리에 양편에 한 명씩 십자가가 못 박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죄로 우리가 정죄당해 죽어가는 입장에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계셨는데 똑같은 거리에 있는 두 강도의 차이가 어쩌면 그렇게 커요 우리가 이 땅에 같이 살고 있고 같이 교회 다니고 있고 같은 가족이지만 한 사람은 하늘에 가고 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중간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두 편 강도는 중간은 없었어요 한 명은 무엇 때문에 손을 질렀어요 예수님께 똑같이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메시야거든 당신도 고통에서 구하고 나도 좀 살려주셔 그러면 한번 해보셔 그는 구했는데 이 세상에서 있는 인간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를 구했어요 돈 좀 더 주시오 좋은 직장 주시오 병에서 낫게 해주시오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오 하는 기도 이상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편 강도는 자기가 마땅히 죽을 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죽어야 싸요 그렇죠? 자기는 강도인데 이게 창돈 죄인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어야 마땅해요 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시작이 못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일들의 고통에서 건진받는 구제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좀 적선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백만불을 주셔도 내가 죄로 죽어요 그러므로 한 편 강도는 자기의 진정한 영혼의 필요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한물이에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내가 죄 가운데 죽어가지만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새로 이 땅에 생길 때 지금은 내가 보는 이 세상 내가 지금 고통당해 죽어가는 이 세상은 잠정적인 템포러리 월드 이건 잠정적인 세상이에요 이게 다가 아닌데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감히 내가 부탁하는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분명히 약속하는데 앞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해 있을 것이라 그 다음부터 이 영혼의 마음 가운데 안식이 들어갔어요 쉼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고통이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인간적인 고통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징을 보세요 그 갈보리 산에서 구원받은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파리세인들도 아니었어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주위에서 구원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그렇죠? 아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무릎 꿇었어요 백부장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야벳 자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그 중에 야벳 자손이에요 또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한편 강도예요 예수를 인정한 한편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 샘족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그 사람은 함족이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이 세상에 퍼졌지 않습니까? 샘, 함, 야벳 가운데서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예수님께 죄 때문에 나오고 메시야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나오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샘, 함, 야벳 적성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표상이 십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구레네 시몬은 말이죠 거룩한 희생 재물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기억해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때부터는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를 좀 찾으려고 해도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왜? 도망갔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찾으려고 해도 그들이 베드로가 누구야? 수석을 해보니까 수석 제자가 베드로고 또 두 번째는 요한이라고 했는데 처음 이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도망갔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이 소문이 퍼져요 참 이상하다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하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그는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까지 그가 기다린 겁니다 기다려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하루아침에는 베드로가 올라가서 이 말만 듣던 베드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놀라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온 지방과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그랬죠 그건 참 방언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리비아 곁 구레네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그런데 리비아 안 그러고 구레네와 리비아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구레네 시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구레네라는 말을 갖다가 리비아라는 말에 같이 붙여서 기록했어요 그때 구레네 말로 알아듣고 있는 시몬은 바로 이거구나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드린 그분이 성경이 예언하고 내가 구경하기 위해서 온 그 희생년 6월절 양이었구나 그때 그가 그 십자가를 억지로 져드린 것이 얼마나 또 후회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것이 창피했는데 이제는 억지로 진 사실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게 구레네 시몬 이야기예요 저는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죠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구경하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사야와 문하세가 만날 때 또 사도 바울과 스테반이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죽인 사람과 핍박당해서 죽은 사람이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참 그 광경을 제가 참 보고 싶어요 이거는 거룩한 상상이죠 그렇죠? 이건 뭐 흥미가 아니고 그렇죠? 거룩한 상상이죠 하늘에 올라가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 나갈 때 그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는 이제부터 십자가는 그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고 가족들에게 죽을 때까지 자랑할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아까 읽어봤을 때 마가복음 15장이 어떻겠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 구레네 시몬 왜 그랬을까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내지 4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퍼는 교회의 장로로 유명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비 알지 그 사람 시몬이 십자가 대신 젖은 분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안디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얼굴이 검은 시몬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또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시몬의 또 친구였겠죠 가서 천도에서 끌고 와서 같이 안디오 교회에서 같이 지도자가 돼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다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 있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이라 사도 바오를 안수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장을 대신 져드렸고 몰랐지만은 또 사도 바오를 안수해서 보낸 지도자에서의 안디오 교회 그 사람이 초대교회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구레네 시몬은 로마서 16장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을 좀 펴서 우리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왜 여기에 알렉산더 이름은 빠지고 루퍼만 나오세요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는 이미 순교당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퍼밖에 남자라서 루퍼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드려라 그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바올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얘기를 생세하게 들려주었을 것이고 바올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영적인 아버지로 대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이 바올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루퍼의 어머니하고 내 어머니라고 바올이 표현할 때 문안을 드렸어요 여러분 전 이 사실을 읽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구레네 시몬이 보통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바올이 가서 넙죽 절하면서 아버지 그럴 거예요 구레네 시몬한테 여러분 이런 훌륭한 이런 특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다가 딱 한두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는 그 특권만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일생과 그것을 바꿀 마음이 있어요 저는 바꿀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한 시간만 내 일생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식물 일간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한 시간과 내 일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나 그거 바꾸겠어요 한 번은 말이죠 이 패니 크로스비가 찬송을 많이 지은 분이죠 그분이 한 번은 오늘 집에 갔는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속여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스파이럴같이 올라가는 층계력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서더니 그분이 Oh, it's beautiful So beautiful 그래대요 사람이 다 말하는 사람들이 놀래서 쳐다보면서 아니 미스 크로스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집은 안 보여도 하늘집이 보입니다 그래대요 하늘집이 보입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 찬송화 가운데서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그 찬송 있죠? 우리 잘 아는 찬송 저는 그 찬송을요 영어 가사가 너무 좋아해요 저는 가끔 그래서 제가 영어 가사를 혼자 흥얼거리거든요 한 번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영광에 대해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쓰신 분이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완전한 복종은 완전한 기쁨이다 내가 마음이 복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난이 있어요 나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종하면 고난이 없어요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in my sight 하늘로 승천하는 그 개시가 내 눈앞에 번쩍거리는구나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하늘 위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사랑의 메아리를 차비의 울림을 내 귀에 계속 틀려주는구나 3절은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온전한 복종이 있을 때 온전한 쉼이 있구나 I in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나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함과 축복이 있다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나는 주위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그분의 사람과 예수님의 선함 속에 내가 잃어버린 바 되어 있네 그 다음에 후렴은 이것이 나의 이야기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그래서 하루 온종일 나의 구세질 찬송하네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perfect submission 완전한 굴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항상 하루 종일 찬송하는 것인데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한 해 또 사는데 우리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잘 배웠건 못 배웠건 또 일련의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왕 지는데 기꺼운 마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조합해 복종한 마음으로 지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러하니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효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의 처지를 극율히 여기셔서 이제 새로운 해에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고 특권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하늘의 큰 보상과 특권 때문에 인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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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